세 멤버 중에서 제일 숙소 더럽히는 멤버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.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오호라아 숙소를 더럽게 쓰는 멤버가 없어가지고 그러네.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때 상쾌한 양이 나지. 그죠? 사실 제 질문이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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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진씨가 우진씨의 주관에서 일단 대휘는 이렇게 이렇게 잘해요. 자기 것만 이렇게 네네. 잘하시고 자 동현씨랑 웅씨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동현이 형도 나름 크게 어지럽히는 스타일의 엄마가 아니에요. 웅씨네요 그러면? 나야 그러면? 잠깐만 오늘 무슨 날이야? 뭐예요? 동현이 형도 이렇게 형 방에서만 이렇게 하고 밖에서 뭐 어지러우는 거 잘 모르고 웅이 형이 살짝 아 살짝 제가 이렇게 먹고 남은 걸 이렇게 좀 집에서 치우는 스타일인데 몇 번 제가 봐가지고 저 정말 잘 치우는 스타일이 몇 번? 대휘씨 말해주세요 우리 아니 근데 웅이 형 장롱이 아 그만 얘기해 진짜 더러워요 열 명 쏟아져요 쏟아져 딱 걸렸어 이게 옷이 많으니까 정리가 안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래도 웅씨도 깨끗한 편이에요 깔끔한 편이에요 보이는 곳만 이것도 그나마지 저보다 네 명 다 깔끔한 편입니다 그럼요 아니 이렇게 들어오는데 네 아주 그 옷도 깔끔하고 네 그치 머리도 깔끔하고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